이번 신제품 광고를 홍보팀에서 제작했어요? 네, 홍보팀에서 제작했어요. 광고가 효과가 있어요? 네, 아주 효과적이에요. 잘 듣네요. 네, 흐엉 씨와 아나 주임이 광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휘를 공부해 볼까요? 따라하세요. 제작하다, 제작해요. 신제품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신제품을 만들어요. 신제품을 제작해요. 신제품을 광고하고 싶어요. 그래서 광고를 만들어요. 광고를 제작해요. 따라하세요. 효과적이다, 효과적이에요. 광고하기 전에 신제품이 많이 안 팔렸어요. 그런데 광고를 한 후에 신제품이 많이 팔려요. 광고가 효과적이에요. 어휘를 더 공부해 볼까요? 따라하세요. 설문조사, 설문조사. 따라하세요. 분석하다, 분석해요. 따라하세요. 비용이 들다, 비용이 들어요. 따라하세요. 조사하다, 조사해요. 안아주임과 흐엉씨의 이야기를 좀 더 볼까요? 보세요. 로봇이 들이очка. 5천, 멘, 멘. 급해еб WHIY 2, 급해집 Trump과 흐엉sz,